사전평가 했을 때요. 네 기억납니다. 자 하나만 더 쳐보실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뒷땅 탑볼 다 나오시잖아요. 궁금한 게 있어요. 셋업 때 하체를 많이 여시는 이유가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열려서 잡으려고 미리 여시는 거죠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치셔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감각적인 부분을 제가 조금 본 거거든요. 네. 앞으로 골프를 치면서 저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숙제들을 많이 받은 기분이고요. 그중에서도 공격형 웹지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꼭 완성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